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주장한 중력파의 존재를 현대 과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중력파의 직접 검출이 이뤄진 것은 인류과학 역사상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한을 기자입니다. 전국과학재단 NSF와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 연구팀이 공간과 시간을 일그러뜨리는 것으로 믿어지는 중력파의 존재를 직접 측정 방식으로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력파는 지난 1916년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처음 제기한 뒤 많은 과학자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중력파는 태양 진량의 36배와 29배인 블랙홀 2개로 이루어진 쌍성이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충돌해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관측된 중력파의 진동수 범위는 30에서 150Hz로 소리로 변환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저음이 됩니다. 라이고 연구진은 레이저를 서로 수직인 두 방향으로 분리시켜 보낸 후 반사된 빛을 다시 합성해 경로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의 뒤틀림을 측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과 워싱턴주 헨퍼드에서 두 개의 검출기를 동시에 가동해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고 미세한 시차를 이용해 파원의 방향을 추정했습니다. 리빙스턴의 검출기가 태평양 연안 북부 헨퍼드의 검출기보다 0.007초 빨리 신호를 포착했고 이에 따라 중력파가 남방구 방향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최초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한 사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블랙홀 두 개로 이루어진 쌍성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블랙홀의 충돌과 합병 과정이라는 극적인 현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의무가 큽니다. 라이고 연구팀은 1차 관측을 시작한 지난해 9월 12일부터 약 16일간 수집한 데이터로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실을 예정이며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면 올해 가을 발표될 2016년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